3. 몸 움직여 몸 3. 멀어와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내 눈을 움직여 3. 춤 출전 4. pue 남겨낸산이 무슨 죄입니까? 사랑이 죄가 됩니까? 상처 원룸지 사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찌합니까? 어찌합니까? 내가 하는 게 셋 자 몸 움직이라고 했잖아 중간에 인사 한 번 하고 중간에 인사 한 번 해야 돼 셋 셋 넷 구름 그렇지 둘 둘 놀이쳐 당신을 불러보지만 하나 둘 힘이 모자서 둘 둘 당신 마음을 내주어내요 하나 둘 셋 넷 가슴 치는 사랑을 마음에 묻고 하나 둘 너와 나는 당신도 힘들겠지만 둘 셋 남겨낸산에 셋 둘 무슨 죄입니까? 하나 둘 사랑이 죄가 됩니까? 하나 둘 셋 넷 상처 원룸지 사랑 둘 둘 셋 넷 지워도 지울 수 없는데 잘한다 어찌합니까? 그렇지 시골 어찌합니까? 내하네크 헤르 빼지마 그만했어 한 번 더 내하네크 끝 케메 다 끝 atus 끝 끝